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장원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원영이 보고 싶었던 팬들과 행복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공식 네이버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의 어쨌든 오늘도 내 생일 파티라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됐는데요. 이날 장원영은 우리가 진짜 만나는 날이 드디어 왔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팬분들 너무 보고 싶었다. 그만 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매일매일 찾아뵙겠다라며 오랜만에 소통하게 된 팬들과 애틋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팬들을 향해 연심 보고 싶었다고 애정을 표현하던 장원영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읽어주며 다정한 소통을 이어가는가 하면 비주얼 센터다운 물오른 비주얼로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생일 파티인 만큼 장원영과 팬들이 함께한 코너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장원영은 18살 원영이의 돌잡이를 비롯해 팬들의 센스가 느껴지는 장원영 배 주적 대회 등의 시간으로 팬들과 특별한 추억도 쌓는 데 성공하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는데요. 장원영은 보고 싶다는 말만 하다 가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열심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날 거다. 약속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며 팬들을 향한 진심이 묻어나는 인사로 생일 파티를 마쳤습니다. 활발한 활동을 약속한 장원영은 현재 뷰티, 패션 등 자체로운 브랜드 광고 모델부터 화보 등으로 근황을 전하며 연예계 핫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 독보적인 성장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장원영이 뮤직뱅크 MC가 되었습니다. KBS는 지난 27일 장원영과 성훈이 아린 후임 MC로 확정됐다며 오는 10월 8일 방송부터 시청자와 만난다고 밝혔는데요. 장원영은 2018년 그룹 아이즈원의 센터로 큰 관심과 함께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후 독보적인 비주얼과 다양한 매력으로 완성형 아이돌, 워너비 아이콘 등 다양한 수식어로 불리고 있으며 특히 그룹 활동 이후 상큼한 이미지로 각종 화장품 CF,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발탁되는 등 새로운 CF 요정으로 떠올랐는데요. 또한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서 올 하반기 목표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톱스타 등영문으로 소문난 뮤직뱅크 새 MC 자리에 함께한 두 사람이 음악방송 MC로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새 MC들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두 MC도 스페셜 스테이지를 포함해 완벽한 진행을 위해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장원영이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28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장원영의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 스타쉽은 사진과 함께 원영이의 어쨌든 오늘도 내 생일 파티 벌칙 셀카 도착 원영이 생일 파티에 놀러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사진 속 장원영은 블랙 컬러의 원피스를 입고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로 러블리한 룩을 연출했는데요. 장원영은 손아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장원영은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장원영의 물오른 미모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장원영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장원영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